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? 알지? 여기는 고공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사회에 고공교육을 나오기 위해서 전에 연습하는 모의계선 윈드터널이라는 거예요 용신이만 교육받았잖아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교육 아니야 난 있어, 난 나왔어 여기가 바람이 거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랑 비슷하게 와가지고 사람이 뜨게 돼있어 그래서 똑같이 하늘과 비슷하게 연습하는 곳인데 재밌어, 진짜 재밌어 앞구르기, 뒷구르기 그런 거 할 수 있어? 알지 있지 용신이네 할 수 있을걸 이빨 깔지 마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노력은 해보는데나 근데 그 정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도는 것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, 움직이 멋있는데? 우주 소년 같은데? 너희가 다. änner sal 까지 배만 봅시다 조상 지 기억해 otra 다시 엑 아 엑 절 바로 갑니다. 얼굴은 보고 가게 돼 얼굴은 보고 가게 돼 볼 사이에 들어가게 돼 목마듬, 목마듬 와... 멋있어 발동에서 기술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네 머리는 책이면 상쾌하고 그대로 주면 네 독이 장르 승리 데뷔 승리 heps 상쾌하고 상쾌하고 그리스도 조금, 까추 3-2-3-0 2-3-0 3-1-0 3-2-0 3-1-0 3-1-0 3-1-0 3-1 4-1 4-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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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